시그마 k는 m부터 n까지 ak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k는 m부터 n까지 ak 수혈 an에 대하여 m이 1일 때를 한번 생각해보면 k는 1부터 n까지 ak의 정의는 a1 a2 am-1 더하기 an으로 정의합니다 알고보니까 앞에서 본 sn이었습니다 그쵸? 시그마 k는 m부터 n까지 ak는 am부터 시작합니다 am 더하기 1 땡땡땡 am-1 an으로 되고요 윗말은 sm-sm-1로 써줍니다 1대 m은 1보다 클 때입니다 사실은 잘 보면 이 앞에 항이 뭐죠? 앞에 sm-1이라는 것은 a1부터 am-1까지 더한 겁니다 그걸 더한 것을 또 뺐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sm-sm-1이라는 관계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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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